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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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때의 춘향이가 우리 정으로 이별을 하러 나갔다 하되? 그 때의 춘향이가 우리 정으로 이별을 하러 나갔다 하되? 참 말로 그냥... 어떻게 그 저... 아니리도 그렇게 막 빼먹고 온다잉 잘려야 돼? 그 때의 춘향이가 그 때의 춘향이가 우리 정으로 이별을 하러 나갔다 하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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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별을 하러 나갔다 하되? 이별을 하러 나갔다 하되? 어찌 그럴리가 있겄느냐? 어찌 그럴리가 있겄느냐? 누가 이렇게 잘한 데야 그렇게 해야 돼. 내 행 자 배 행 시에 육방 관속들이 오리정 3도 4거리에 늘어서 있는디. 체면 있는 춘향이가 퍼버리고 앉아 울 수가 없지. 퍼버리고 앉아 울 수가 없지. 누가 저렇게 안일을 잘한 데야. 꼼짝 달쌍 무더고. 꼼짝 달쌍 무더고. 저희 집 담장 안에서. 저희 집 담장 안에서. 이 기별을 허는디. 이 기별을 허는디. 그렇지. 와상. 아상. 우예. 하상. 우예. 좋아요. 자리로 걸 펴고. 자리로 걸 펴고. 술상. 술상. 려. 술상. 채. 려. 오. 술상. 삣. 놈. 하하. 옷. 려. ragon. 온. 봄명은. 아이 고여보. 토정. 도련님 아이고 여보 도련님 불쌍채료 여기밖에 없어 그렇게 거기 하는 것은 그래야지 권군갱 그런 게 없다니까 권군갱진 일배 주호구 허니 권올사람 뒷승병 이렇게 가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요 북채나라인 줄 알았네 북채야 난리일까만은 그냥 무드를 싹 깨본단게 호흡을 막 깨뜨려 옛날 명찬들 북채 던져버리거든요 그러지 막 거기서 감정 딱 잡는데 어머 깽두어서 나름이 깨기 자기 감정이 깨져버리니까 미쳐버리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거기서 금이 나올 수가 있냐 여간 없는 인간아 이게 되는 거지 음악을 그만큼 했으면서 그러니까 그냥 그 둔함에 참을 수 없는 무드를 깨우면서 막 그렇게 하는 그 둔함에 그냥 견디지를 못하는 거지 에이씨 북채 날아가고 그냥 북 굴려버려 막 그쪽으로 확 굴리던지 이놈으로 그냥 확 던져버리던지 너무 화가 나니까 어떻게 그 노래에 그 곡의 으름에서 어떻게 그 음이 나오냐 이거지 그러니까 막 미쳐버리려고지 막 선생님들이 젊은 시절에 임방울 명창 이 말이거든 옛날식으로 치면 에라 이씨 귀신 시더라 이씨 넌 그랬어 막 이 순간적으로 저놈 막 절망감도 느끼면서 아이고 저놈이 저렇게밖에 안 되나 막 그거 화도 나고 희한하게 그렇게 들어가네 예술가들의 어떤 그런 그거야 맞아요 그 관계에 비슷한 게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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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가지고서는 이쪽 성악이나 뭐 이쪽 기악하는 사람들도 못하면 꽝꽝꽝 막 이러면서 어 완전히 옛날에 은어하게 시끄러웠잖아 네 맞아요 왜 그래 아저씨냥 대가리 막어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이게 막 화나 막 화가 나 화가 나 화가 나서 화가 나는데 그래 맞아요 아니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니까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아니 그렇게 해도 못해도 감정을 갖고 가는 사람이 있어 그게 뭐 귀신같이 갖고 가 그거 막 치김새랑 다 틀려 그런데도 하여튼 하여튼 기헌이 얼만큼 그 무드를 안 끼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잘하는데 참 눈치 드럽게 없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빼면 그냥 화가 아이고 아이고 그냥 소리가 나면서 예익쌍쌍쌍쌍 부니 확 미련함에 미혹함에 화가 나는 거야 아마 수련이 안된 거지 꼭꼭 미련함이라고 그렇지 수련이 안된 거지 사실은 수련이 안된 거야 그 눈치를 처음 접하는 거야 선생님 손을 미리 들었지도 않고 그런데 또 곡의 흐름상 음악성이 있는 사람들은 흐름상 그게 아닐 것 같은데 나는 그런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안해 근데 그렇게 해서 잘 눈치를 보면서 살살하지 자신 있게 막 틀리고 그러지를 않아 못하면은 자신 없이 이렇게라도 하지 근데 그냥 자신 있게 막 틀려 그러면 선생님이 오하메 저 못하면서 틀리면서 저 자신 있는 거 봐라 저 저 저 아마 저건 어디서 나온 거야 저런 자신감 아우 미워 미워 그렇게 되는 거야 진짜 아버님 오늘 배운 데까지 한번 불러주지 저기 지금 잘 되는 거 아닌데 그래도 해줄게요 그러죠 그래 그거라도 조금 올려야죠 우리 건 비 온 게 돼서 올릴 게 없어 알게 에세용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화상 우위에 자리를 저거거거거거 걸 펴고 술사 아악 잠재료 어 아 어 아 어 어 어 어 욕 어 어 해 어 어 이왕에 가실텐면 술이나 가르쳐르쳐 잡수시오 술 한잔을 부어 들고 온군 갱진 일배해주고 허니 권울사람 뒷쓰벼 뒤로 허리 뒷수리 이 술 한잔을 잡수시고 한양을 가시다가 강수 청천풍으로 거듭은 호남금을 생각하고 바삭을 내고 온 허이허 병이 날까 염려하오니 행제한 걸 서서 보여 부디 평안 니 행차 허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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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어 닿은 거 아니야 제대로 된 건 아니니까 조금 더 갈아서 해줄게 그래도 비슷해 거의 99% 갔어 근데 아직 그게 뭐다 조금 더 오늘은 여기까지야 왜냐하면 그 두혜가 너무 슬퍼서 또 하다가 울어 너무 슬프니까 거기다가 눈물이 나오게 돼있어 그래서 너무 슬프니까 그 두혜가 또 울어 근깨로 오늘은 여기까지야 와상우예 와상우예 이쁘게 잘 내려갔어 자리를 펴고 자리를 펴고 자리를 펴고 좋아 술상 재료 술상 재료 내려놓으면 내려놓으면 하이 내려놓으면 아이고 여보 도련님 아이고 여보 도련님 그렇지 이왕에 가실테면 기다리고 이왕에 이왕에 가실테면 수리나 한 잔 접수 시 오 술 한 잔 흑흑흑을 부어 들고 해이 술 한 잔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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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십시다 홍수 수고하셨습니다 그 한시 해석을 제가 좀 기존 해석하고 달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자의 의중을 생각을 해서 제가 달리 의역을 한 구절이라고 참고를 하셔야 되요 조금 그렇게 봐주시고 더 좋은 생각들이 있고 그런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어째요 오늘 제가 인사옥으로 좀 모실게요 우리 007님도 오셨고 그랬으니까 인사옥으로? 거기 가서 맛있는 거 있어요 거기도 찾아보면 있지라 둘 스님 오늘 가시다가 좀 특별한 날이네요 특별한 날이고 특별한 날이에요? 아니 별거 아니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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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거 아니에요